MBC에브리원 뭐야? 왜? 왜이래? 잘 타요 잘 타요 잘 타요 야 이것들 봐라 야 이것들 모르지네 한번 봐라 일렬로 다쳤어 일렬로 다쳤어 이것들이 아주 그냥 대형을 안 바꿔 대형을 안 바꿔 분리 열정 그 자리에서 아주 이것들 뭐야 왜이래? 이 거짓말을 제안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밝혀내면 그분만 저희가 상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에서 나오면 조금 약하게 될 수 있어 자진에서 나와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자 자 야 아니 지금 아이돌 출연을 몇 년이나 했는데 어떻게 하자 어떻게 했지? 내가 몰랐지 않았어 야 이러면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아요? 장난쳐요 지금? 야 우리가 지금 몇 년 했는데 따가지 그렇게 짠 쳤는데 어떠실 것 같아? 우연의 일치로 다 맞았네요 우연의 일치로 저대로 이번에 또 맞을 거예요 그것도 우연이에요? 고르세요 선수 고르세요 선수 1번 2번 네 어떤 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저는 뭐 아니 어떻게 이런 얇박한 거짓말을 팬 여러분들 룩스라이크가 게임이에요 조회하지 마시고요 정말 아낍니다 오케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비켜치기 없죠 야 별거 없는데 하하하하하